권진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십니다. 중앙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.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.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데뷔를 하고 7, 8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이라서 굉장히 얼떨떨하고 소비자분들이 직접 뽑아주셨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깊고 정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음 받으신다고요? 네,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서 정말 기쁩니다. 혹시 권진아 씨께서 2024년 이 아티스트와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. 워낙에 하모니로 잘 이루어지니까요. 사실 워낙 많은데요. 근데 제가 그동안 남자 아티스트 분들이랑 많이 듀엣을 했었는데 여기는 좀 여자 아티스트 분들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태연님이랑 한번 듀엣을 꿈꿔보고 싶습니다. 저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볼트에서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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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폭 성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시원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